와우 와우 자 단체 인사를 먼저 들어볼까요? 네! 렛츠게 앱 크리티! 안녕하세요 미키미키입니다 와우 저희가 양산을 4년만에 왔어요 진짜 오랜만에 왔는데 너무 오랜만에 왔다 그만큼 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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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뒤에도 계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많이 왔다 그렇죠 우리 조금 앞에서 얘기해볼까요? 네 안녕하세요 더 잘 보인다 사실 좀 추울까 싶었는데 전혀 안 추고 지금 너무 더워요 더워요 이 열기 때문에 날씨가 너무 좋아요 네 방금 들려드린 곡 혹시 아시나요? 네 오우 한번 곡 소개를 좀 해볼까봐요 방금 들려드린 곡 네 저희가 방금 들려드린 곡은 시에스타 라는 곡인데요 다들 아시나요? 네 아 저희가 진짜 무대하면서 너무 여러분들이 호응을 잘해주셔서 정말 기분 좋게 첫 무대를 했는데 저희가 이 뜨거운 기세를 몰아서 또 다음에 들려드릴 곡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 두 곡이에요 저희 피키피키라는 곡과 티키타카 라는 곡인데 네 네 네 그렇습니다 혹시 피키피키라는 곡 아세요? 저희가 그 후렴구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 암 소 피키피키피키피키피키피키피키피 이런 노래인데요 다 같이 불러볼까요? 5 6 암 소 피키피키피키피키피 암 소 피키피키피키피키피 예예예 그러면 이 흥을 이어서 이거 계속 이어서 두 곡을 바로 가보겠습니다 레잇 합 고 고마워!